아 지금 어머니가 혹시 어디 계시나요 우리 어머니 손만 한 번 해주시죠 아 근데 저렇게 존중하시네요 저 뒤에 계시네요 저기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시죠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요 어머니 손 한 번 보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자 상승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여섯번째 도전자 유영수님의 일자 상승 키 반키를 내려주세요 키 반키를 내려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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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인천의 눈물을 잊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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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인천의 눈물을 잊혀서